아, 똥 내놔, 똥 내놔. 굿모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안녕. 아는 사이세요? 아니, 나 처음 봐요. 아니, 히본인 어쩌고. 언니 오고 있어. 아, 왜? 아, 왜? 아, 진짜 샤워하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 감독님이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아니, 난 감독님이 씻으니까 했지. 몸 씻고 있었다고. 아니, 내가 욕실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형. 아, 잠깐만, 너희들 왜 그래? 아, 왜 내가 뭐 잘못했냐? 많이 쌓이셨네. 안녕하세요. 이리 와, 우리. 아, 잠깐만. 우리 통성명은 아니었어. 이렇게는 모르지? 아, 저는 아예 덧붙여. 지금 MC를 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운데 앉아서 와가지고. 빨리 인사해, 그럼 여기. 여기 누군지 알죠? 네. 여기 누군지 알죠? 여기 누군지 알아요? 네. 됐고. 여기 누군지 알죠? 네, 알죠. 됐어, 됐어. 자막으로 다 설명하면 되니까. 어, 통성명은 됐고. 아, 이렇게 된 건가요? 옛날에는 니네 밀크할 때 내가 미뤄줬잖아. 오빠 그거 자료하면 괜찮아? 괜찮아. 너네 괜찮아? 나 안 괜찮아.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재영이 그때가 더 예뻤어. 그땐 나는 너무나 두려웠었어. 이제 우리 다시는 울 수 없잖아. 이제 우리 다시는 울 수 없잖아. 부탁이야. 울지 마. 아, 재영이 그때가 더 예뻤어. 뭐야? 오빠 그거 뭐야, 지금? 아, 지금 약간 너무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 요즘 벌크업 하시나요? 잠깐 때리고 와보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우리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얘들아. 필요 없어. 저리 가. 얘들아. 준비하고 내려왔었나 보다. 와, 근데 진짜 타락이 덥다야. 벌써 12시인데. 되게 덥다. 한진아, 우리 돈 갖고 나왔지? 근데 그거 가지고 되나? 나 진짜 빨리 갔다 올게, 미안해. 오늘 하루 일정이? 이거 좀. 나 또 뛰었어. 미안해, 미안해. 아, 하지 마. 아, 치아! 오늘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하하... 그러니. 아, 쟤가 안내야 하는데, 우리 어디가. 우리가 어딘지 몰라봐, 인박물관. 단추 하나만 잠그어 오빠 뭐야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는 잠그어 오빠 이거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파리 옷은 원래 단추 두 개가 없이 나온다면서 파리에서 셔츠 사면 두 개가 원래 안 달려있어 기본으로 지금은 세 개인데요 원래 파리 사람들은 다섯 개씩 푼다고 그러더라구요 아 그래요? 그냥 관광객이니까 여기까지 푸는 건가요? 이긴 먹어야 되니까 진짜 되게 비싼데 못 먹겠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다음 거를 깜짝이야 괜찮아요? 깜짝 괜찮아요? 어제 거의 안 썼잖아 60유로 더 주셔야 돼요 60유로? 어 그래 오면서 샜거든요 60유로? 왜? 140유로 남았는데 하루에 200유로씩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아니 그 새로 200유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200유로 이게 오늘 경비? 각각 200이에요? 그냥 먹고 어 이게 더 맛있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난 내일 몽생미셸 갈 수 있으니까 와우 맛있네 음 으음 자 뭐? 으음 제 입맛에는 슈퍼 제가 맛있게 먹은 요리는 자 야 이런결과 아 아